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치타임스피플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사인 볼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올림픽 시즌이 다가오면 꼭 한 번씩 언급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별명이 있습니다. 라이닝 볼트 스트라이스 아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빨라서 이름 볼트라는 이름 절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번개 볼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번개 볼트의 어떤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에 관중들은 아주 경이로움 가운데 새로운 슈퍼스타 히어로 우사인 볼트를 지켜보았죠. 그가 100미터 달리기를 정말 놀라운 속도로 끊는 것을 보았습니다. dubbed the lightning bolt, this jamaican sprinter broke the 100m record by crossing the finish line within 9.69 seconds. 소위 얘기해서 이제 번개 볼트라는 어떤 그런 자막과 함께 그렇죠. 이 단거리 선수 스프린터는요. 100미터 세계 기록을 깼는데요. 그 기록 마지막 결승점을 이렇게 최종 라인을 9.69초에 끊었습니다. Born in 1986, growing up, Bolt loved playing cricket and football. 자, 1986년도에 태어났고요. 자라면서 스포츠를 질렸네요. 크리켓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러한 이제 운동을 즐겼는데요. Later, Bolt discovered that he could run. 나중에 자기가 굉장히 잘 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At 17, he was the youngest to win the world junior championships 200 meters event. 그랬다가 열일곱 살에요. 그 전세계 주니어 챔피언십 200m 대회에서 최연소로 우승을 했습니다. Since then, this 29-year-old has won six Olympic gold medals. 이제 벌써 29이 됐는데요. 그동안 여섯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메달을 말이죠. Bolt loves to celebrate each win by striking his lightning pose. 뭐 항상 세러머니가 있죠. 우리가 세러머니라고 했는데요. 그 매번 승리를 할 때마다, 우승을 할 때마다 그의 그 놀라운 어떤 번개 포즈를 취하면서 자축을 하는데요. 자, 이제 이번에도 또 리오올림픽에 출전을 하는데요. 브라질에. 거기에서 더 많은 금을 갖다가 떨면서 이 올해의 또 리오올림픽에서의 이 단거리 선수의 번개 포즈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Number one, people who watch an event like a concert or a movie. 혹은 sporting events도 되겠죠. 영화, 그 다음에 공연, 그리고 컨설트나 이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을 청중, 관객, audienc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A person who runs very fast for a short distance. 짧은 거리를 뛰는 사람은 우리가 단거리 주자라고 해서 sprinter라는 또 따로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runner가 아니라요. A feeling of being very surprised or amazed. 굉장히 놀라거나, 와, 좋은 쪽으로 놀라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명사죠. Amazement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 last one, to see, find, or become aware of something. 뭔가를 알고 인식하다, 무엇일까요? 발견하다, discov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